전재준! 박연진! 와봐봐 야 이 미친년아! 자퇴를 하려면 곱게 해 넌 잘못한 게 없어? 단 하나도 없어? 이 정도면 너도 문제 있는 거야 당장 와서 자퇴사유 안 바꿔! 자퇴사유 이거 뭐냐고 학교폭력이요 가해자는 박연진 이사라 전재준 최예정 손명호 그리고 선생님은 방관하셨고 이 만담으로 이게 팔이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졌어 네가 지금 사지 멀쩡해가지고 자퇴사유 돌아다니는데 뭐가 폭력이야 뭐가 방관이야 너 그 정도면 정신병자야 알아? 친구끼리 한 대 때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한 대는 왜 때려도 되는데요? 뭐? 그럼 선생님 아들도 친구들한테 한 대 맞아도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점잖게 대주니까 네가 아주 나를 잡네 내 아들이 어? 쟤! 일어나!